본 교구 영상은 다소 빠르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한교구가 한교구 되고 결혼한 한강도사 교구 맡으니 성도 기도 가운데 장가를 갔네 가양 최미와 김은영 염창지경이 세 명의 신방 전도사 가양도주 15년 선봉 홍승태 신임 열정 박나무 염창 유일 최수위 헌신하는 장로새 장립집사 25번사 68명 가양 염창 달린다 1월에 모인 직분자 헌신 다짐해 세미나 다녀온 구역장 구역원 챙겨 새소식반 관계자 아이 사랑해 전도대회 참석해 영혼 인도해 담임 목사님 초청해 교구 대신 번 뜨거운 비전 기도해 피곤함 이기고 특송한 새벽 기도해 풍해 특송 중창단 마흔 세명 세신자 친겨 모인 즐거워 아름다운 천패 최선다한 풋살 가양 염창 달린다 감사하다 제네바 신대원인가 완결하자 보리떤 지교회를 개척해 북한 선교회 복지사업 정착해 인형 준비 앞장서 교구 기업 당신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가양 염창 달린다 가양 염창 달린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다 고마워 찬성 찬성 박수 설정 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